네 이번 시간에는 프랑스어의 음음문 만들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확히 말하면요 프랑스어의 애트동사 문장의 음음문 만들기 편인데요 이 음음문 만들기는 특히 쉽습니다 여러분 역시 깜짝 놀랄 만큼 쉽고요 프랑스어 문장 만들기 중에 가장 쉽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음음문 만들기 방법이 세 개가 있다는 것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세 개니까 세 개 다 배우려면 힘들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셋 중에 기억나는 거 하나만 기억해도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더 쉬운 쪽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문장을 한번 보시죠 쯧의 어거 라는 표현입니다 어거는 무슨 뜻이냐 해피라는 뜻입니다 행복하다 너는 행복하다 라는 뜻인데요 자 문장이 좀 어색하죠 음음문으로 만들어야만 적절한 문장이 될 것 같아 보이네요 자 음음문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눈을 크게 뜨고 보십시오 짠 자 보세요 뭐만 생겼죠 물음표 하나 생겼죠 물음표 붙이면 음음문이 됩니다 물론 읽을 때요 평소문이라면 어거 라고 낮춰 읽고요 음음문이라면 어거 라고 올려 읽겠죠 자 이렇게 올려 읽어서 음음문을 만드는 것 이것은 사실 프랑스어만의 특징은 아니죠 영어에서도요 you are happy 하면 평소문이고요 you are happy 라고 올려 읽으면 당연히 음음문이 되긴 돼요 자 그런데 프랑스어에서 특히 이것을 첫 번째 음음문 방법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영어에서보다 더 공식적인 음음문으로 인정받습니다 영어에서는 꼬리만 올려서 음음문을 만드는 건 진짜 문장으로는 인정을 못 받아요 이것은 그냥 구어체다 라고 말하는데 프랑스어에서도 역시 구어체로 편하게 만드는 격식 없는 표현 방식이긴 하지만 영어에서보다는 더 인정을 받는 공식 표현이다 공식 구어체 표현이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편하게 말할 땐 이렇게 말하면 된다 자 두 번째 방법은요 앞에다가 ask라는 표현을 하나 붙여줍니다 ask는요 음음문이라는 뜻인데요 이런 식이죠 너는 행복하니? 라고 말할 때 맨 앞에다가 음음문 너는 행복하니? 라고 앞에 음음문이라는 ask라는 표현 하나 넣어주기만 하면 이것으로 역시 음음문이 됩니다 음음문이니까 맨 뒤에 이 물음표가 있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고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자면 프랑스어의 음음문은 이렇게 두 가지 방법 물음표만 붙이거나 ask도 붙이거나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둘 중에 뭐가 더 정중한 표현일까요? 당연히 당연히 귀찮지만 붙여주는 것이 더 정중한 표현이죠 자 생각해 보세요 앞에 ask를 붙여주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문장이 시작하자마자 어? 이게 음음문이구나 라고 알아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 위주의 문장이죠 그래서 이게 정중한 표현입니다 맨 뒤에 물음표만 붙여주는 방식은요 나는 일단 편하게 말해놓고 사실 이거 음음문이야 라고 내 마음대로 붙여주면 끝나는 방식이죠 상대를 배려하기보다는 내가 말하기 편한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더 구어처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음음문 만드는 세 번째 방법은요 자 약간의 변형이 필요해서 위아래로 나눠서 설명드릴 거예요 원래는 띠에였던 것을 어떻게 바꾸면 된다? 그렇죠 자리를 앞뒤로 바꿔서 앳띠를 맞춰주면 됩니다 자 원래는 뭐였는데 띠에였는데 앳띠로 바꿔주면 이것 역시 음음문이 되죠 앞에 ask를 붙여주면 어색하죠 이미 이것을 바꿔줌으로 해서 어? 앳띠? 왜 띠로 시작하지 않고 애로 시작했지? 아 음음문 말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미 알아들을 수 있는데 앞에 ask까지 붙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뒤에 물음표는 뭐 당연히 붙여줘야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주의사항 한 가지 띠에를 앳띠로 바꿨으면 음음문 만들기 위해 어순이 바뀌었습니다 하는 기념으로 짝대기를 하나 그어주시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 띠 어거 라고 음음문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음음문을 만든 방법을 배워봤는데 자 여러분 마음에 드는 음음문 방식은 뭔가요? 자 역시 그냥 꼬리만 올려서 주는 것이죠 꼬리만 올려서 말해주면 음음문을 만들 수 있다 자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고 나머지 두 가지도요 그냥 ask 붙여주는 거 이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띠에를 et띠로 바꿔주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세 가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구요 자 여기까지 우리는 etre 동사 문장의 음음문 만들기를 배워봤지만 etre 동사 문장 말고 이후에 진도가 나가면 다른 문장의 형식도 있습니다 거기서 음음문을 만들 때도 제가 다시 한번 똑같이 설명은 할 수 있겠지만 자 똑같이 이 세 가지 방식이다 세 가지 방식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음음문 만들기는 전체 프랑스어에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네요 그리고 다시 한번 더 확인하시면 돼요 시작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자막 제공자